문 열어라 이년아 당장 문 안 열어? 늙은이 밖에 세워두고 버르장머리 없이 뭐하는 짓이야? 글쎄 저 당신이랑 할 말 없어요 경찰 부르기 전에 가세요 뭐? 당신? 어이구 오다오다 이제 내가 며느리한테 당신 소릴 다 듣는구나 너무 오래 살았다 내가 으이구 그럼 이 세상 떠나시던가요 뭐야? 너 말 다 했어? 왜요? 당신 새치 혀 때문에 내 아이가 죽었어 근데 나는 왜? 그러면 안 돼? 걔가 왜 나 때문에 죽었니? 또 말해? 네가 병신이니까 애를 죽였지 당신은 진짜 악마야 진짜 악마가 뭔지 보고 싶지 않으면 아무튼 너 이혼은 안 된다 어따 되고 이혼이야 이혼은 남의 집 구석 들어왔으면 나 죽었어 하고 살 것이지 어디서 유산에 이혼해 어디서 유산에 이혼해 아이고 난 부끄러워라 진짜 그렇게 부끄러우니까 내가 꺼져 주겠다고요 그러니까 당신도 당장 여기서 꺼져 하여간 내 오늘은 이만 간다만 이혼만 했단 봐 내 확 그냥 그날 밤 도대체 왜 이혼을 안 해주겠다는 건데? 내가 이 꼴이 되는데도 당신은 나 붙잡고 싶어? 주연아 나도 안 보고 못 살아 너도 알잖아 당신 엄마란 인간 때문에 우리 아이가 죽었어 그런데도 당신은 괜찮다고? 아이 유산된 거 나도 너만큼 아파 죽을 것 같다고 근데 너 때문에 버텼잖아 너도 알잖아 근데 이혼이라니 제발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아니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제발 나랑 좀 헤어져줘 나 그 인간 꼴도 보기 싫다고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죽일 놈이야 당신 나 사랑하지 나도 그래 그런데 이건 아니야 하루하루 나 이렇게 말라 죽어가는 꼴 그거 보면 당신도 안 괜찮을 거 아니야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면 되겠어? 내가 뭘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줘 나니? 당신 잘못 아닌 거 알아 내가 이렇게 얘기해서 미안한데 나는 그 인간한테 어머니 소리도 못하겠어 그 인간이 당신의 집 식구들한테 잊지도 않은 내 얘기 떠벌리는 바람에 나 완전 당신 집에서 죽일 년이야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아이까지 유산했는데 그 인간이 나더러 뭐라고 했는지 알아? 뭐라고 했는데 너 불쌍하다고 우셨잖아 그래 당신 보는 앞에서는 그랬지 그런데 내 자궁이 썩어 문드러져서 애가 그렇게 됐대 그게 자식 이름 며느리한테 할 소리야? 그것도 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걸 주연아 미안하다 내가 진짜 미안해 난 정말 몰랐어 그래 해줄게 이혼 하자 몇 달 후 주연아 백서방 혹시 연락 없지? 엄마는 자식 이혼하고 친정화 했는데도 백서방 소리가 나와? 아휴 걔가 너무 착해서 그렇지 뭐 그건 맞지 착해 빠져서 계속 연락은 하고 지내 하루에 한 번은 꼭 연락 오지 몸 괜찮냐고 전화하고 잘 잤냐고 문자하고 밥 뭐 먹으냐고 물어보고 근데 왜? 그게 말이야 백서방이 집에 한 번 오겠다고 그러길래 그래서 엄마 뭐라 그랬는데 설마 오라 그런 건 아니겠지? 아이 뭐 제발 한 번만 너 보게 해달라고 하도 빌어가지고 엄마는 진짜 나도 몰라 난 그날 나갈 테니까 엄마가 알아서 해 며칠 후 장노른 장모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뵐 면목도 없습니다만 이렇게 오지 않으면 제가 정말 죽을 것 같아서요 맘 같아서는 꼴도 보기 싫다면 자네가 무슨 얘기를 할지나 들어보자고 내가 오라고 했네 그래 왜 보자고 했는가 주연이 이렇게 된 거 다 저 때문입니다 제가 못 나서요 그게 어디 또 자네 탓인가 자네 어머니가 성정이 나빠 일을 이렇게까지 만든 걸 그래서 저 바뀌기로 했습니다 연주 저한테 다시 보내주십시오 저 어머니랑 영 끊을 겁니다 당신 그게 무슨 소리야?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저 한 번만 더 믿어주십시오 주연아 나 진심이야 나한테 누가 더 중요한지 내가 보여줄 테니까 너 두고 봐 자네 마음은 알겠네만 우리도 내 딸이 더 중요하네 오늘은 이만 돌아가게 자네 이러는 거 보면 주연이 마음도 편치 않네 내 아버님 그리고 어머님 저 틀림없이 약속드립니다 주연이랑 반드시 재결합할 수 있게 제가 다 만들어서 다시 오겠습니다 잠시 후 집밥 저번에 은영씨 우연히 마주쳤는데 언제 너랑 같이 밖에서 보자고 하더라? 아직 우리 얘기 안 했나 봐? 이혼한 게 뭐 자랑이라고 떠벌려 때되면 이야기하려고 했지 나도 그래 사람들한테 말 안 했어 난 아직 너랑 헤어진 거 아니니까 사람 맘 약해지게 하지 말고 얼른 가 그래 참 이거 뭔데 이게? 너 좋아하는 코미디 영화들 팔로 담아왔어 이거 보면서 많이 웃어 밥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조금만 기다려줘 알았지? 여보 아니야 조심해서 가 며칠 후 남편 시점 뭐? 내가 네 인생을 망쳐? 엄마 때문이지 그럼 엄마가 우리 주연이 쥐잡듯이 잡았고 엄마 때문에 애도 보냈고 이게 다 엄마 때문이지 누구 때문이야 그럼? 어디서 소리를 질러? 밖에 지나가는 사람들 다 듣겠다 들으라 그래 밖에 나가선 사람 좋은 척 다 하고 다니지? 사람들도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돼 내가 뭘 어쨌다고 이래?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러냐고 악마지 악마 세상에 존재하면 안 되는 악마 뭐? 시끄럽고 당장 내 앞에 주연이 데려다 놔 안 그러면 나 확 죽어버린다 얘 좀 봐 얘가 지금 뭘 하는 거야 너 이리 안 와? 거길 왜 올라가? 위험해 주연이 데려오라고 얘 건주야 여보 여보 거기 없어요? 예건이야 좀 나와봐 아휴 건주야 건주야 잠시 후 응급실 여기 어디야? 미친놈아 거기가 어디라고 뛰어내려 그 밑에 나무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너 으이씨 진짜 그냥 죽어버릴 거야 그냥 죽어버릴 거야 콱 죽어버릴 거라고 예 예 건주야 정신 차려 제발 좀 정신 차려 나가 보기 싫으니까 나가 제발 좀 나가라고 며칠 후 사부인 무슨 나치로 여길 오십니까 당장 돌아가세요 볼일 없습니다 글쎄 사부인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믿지마 엄마 더 들을 것도 없어 아빠 저 인간 앞뒤가 180도 다른 인간이야 저거 다 위손이고 가식이라고 제가 각서를 쓰라면 쓰고 집을 해달라면 해주겠습니다 우리 주연이 내 딸처럼 아니 내 딸보다 더 귀여기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체결합하게 해주세요 필요 없습니다 하나만한 소리도 듣고 싶지 않네요 이만 돌아가시죠 제 아들이 죽겠답니다 주연이 안 내려다 놓으면 자기 목숨 끊겠답니다 일전에도 뛰어내렸어요 2층에서 뭐라고요? 건주씨가요? 괜찮아요? 많이 다쳤어요? 다행히 목숨은 건조고 그러니 제발 우리 건주 불쌍히 여기셔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가 이렇게 이렇게 무릎 꿇고 빌게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사부인 사부인 일어나세요 이렇게 무릎 꿇는다고 뭐가 달라집니까? 안 될 인연 억지로 있는 건 아니죠 제발요 제발 이 늙은이가 개과 찬성하겠습니다 발 밑으로 기라면 기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려요 안 믿어 안 믿어 나는 저 인간 얘기 잘 가세요 배웅은 안 할게요 기대도 않으시겠지만 잠시 후 다시 합칠 생각이냐 그냥은 안 되지 절대 못하지 몇 주 후 진짜야? 너 지금 이 말 진짜지? 이거 꿈 아니지? 우리 진짜 다시 합치는 거지? 당신 엄마 우리 집 와서 몇 날 며칠을 빌더라 무릎 꿇고 눈물까지 흘렸어 근데 당신 정말 왜 그런 거야? 왜 그렇게 무모한 짓을 했어? 너 다시 얻을 수 있으면 그보다 더한 짓도 해 나는 너 없이는 차라리 죽는 게 나아 바보 같은 소리 좀 하지 마 나 쉽게 결심한 거 아니야 두 번 다신 똑같이 안 당해 그러니까 당신도 다시 나랑 잘해볼 생각 진짜 있는 거면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주연아 나 엄마랑 영 끊을 거야 엄마 때문에 너 스트레스 받는 거 두 번 다신 안 봐 좋아 그 대신 조건이 있어 뭔데? 다 말해 뭐든지 다 하자는 대로 할게 그 인간 복수할 거야 우리 아이 못 가지 내가 하고 싶은 얘기야 너한테 그런 짓 한 거 내가 더 못 참아 좋아 다 부셔버리자 재결합 5개월 후 우리 합친 지 3개월이나 됐는데 진짜 집에 한 번 안 가봐도 돼? 거긴 뭐 하러 가 우리 집 있는데 집도 어머님이 해주신 거잖아 최소한 양심은 지키고 싶으니까 한 거지 너는 진짜 일주 신경 쓰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혹시 그 인간이 너한테 따로 연락하거나 그러면 절대 받지 마 나 없는 데선 절대 받지 마 알았어? 내가 그 인간 그 인간 한다고 당신까지 그러면 어떡하냐? 그래도 엄만데 엄마 아니야 영 끊었다니까 진짜 변했네 당신 전에는 엄마 말이라면 꼼뻑 죽더니 그건 그 인간 실체를 몰랐을 때 얘기고 지금은 다르지 든든하네 고맙고 진작 몰라서 미안하지 내가 다음날 예 너 왜 이렇게 쉬미 전화를 안 받니? 집에도 통 안 오고 내가 사준 집이 좋긴 좋은 모양이다? 아주 한 발짝을 안 나오게? 글쎄요 건조씨가 가잔 얘기를 안 해서 궁금하시면 직접 물어보세요 바꿔드릴게요 예 예 그러지 말고 뭘 그러지 마라 그 집에 왜 가? 아버지랑 누나 밖에서 따로 보면 되지 끊어 며칠 후 왜요? 뭐 또 따질 거 있어요? 쉬미가 전화했는데 첫 마디가 안부 인사도 아니고 무슨 말이 그러니? 그럼 안부 인사할 사람 바꿔드릴게요 잠시만요 뭐? 쥐뿔도 궁금한 거 없어 끊어 며칠 후 아예 요즘 쭈꾸미가 제 철이라 찜이랑 볶음이랑 다 해놓았다 와서 좀 먹고 가라 저 해물 알러지 있어요 혹시 건조씨 생각 있는지 물어볼까요? 쭈꾸미의 쭈자도 듣기 싫어 토할 거 같아 끊어 며칠 후 예 아버지가 보고 싶어 하신다 맨날 너희 얘기만 하셔 한번 오지 그러니? 어? 아버님이요? 정말요? 아이 그렇다니까 그래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하는 거 여전하시네요 아버님이랑 지난 주말에 밖에서 만나서 식사했어요 뭐? 그런 얘기는 못 들었는데 아 그러세요? 왜 못 들었는지 궁금하시죠? 잠깐만요 아이씨 전화번호 바꿔 끊어 일주일 후 아버님 어쩐 일이세요? 오신다고 미리 연락 주셨으면 음식이라도 좀 했을 텐데요 아니다 힘들게 뭐하러 그런 거래 배고프면 나가서 사 먹든가 시켜 먹으면 될걸 진짜 무슨 일이세요? 누나가 말해봐 아버지 아무래도 얘기 꺼내기 힘들어 하시는 것 같으니까 옳게 엄마가 뒤집어졌어 왜요? 뭐 때문에요? 내가 그 사람 말을 믿는 건 아니다만 네가 또 건주랑 헤어지겠다고 했다고 옳게 아니지? 아니면 혹시 엄마가 또 쓸데없는 소리 했어? 그래서 옳게 맘도 상하게 한 거야? 아 맙소사 또 시작하셨네요 그렇지? 엄마가 또 혼자 없는 얘기 지어낸 거지? 아 그 노인애 진짜 왜 그러니? 네가 아니라면 됐다 그렇다고 하면 내가 대신 잘못했다 빌려왔는데 이렇게 확인했으니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아마 어? 총인종이 울리지? 당신 뭐 시켰어? 아니 누구지? 나다 문 열어라 이것들이 아주 나를 따돌리고 지들끼리 작당 모의하기로 작정을 했지? 모지에 싸운 기분은 아무래도 어디서 똥개가 짖는 것 같은데 이만 가시죠 뭐? 너 지금 여자한테 눈이 뒤집혀가지고 의미한테 뭐 하는 짓이야? 내가 이런 대우 받자고 이 집 해준 줄 알아? 이럴 거면 당장 내놔 아이고 그러시든가 주연아 짐 싸 안 그래도 찝찝했는데 잘됐네 뭐 어차피 안 보고 살 건데 상관있나 나가자 아버지 전화 드릴게요 누나 다음에 보자 뭐 뭐야? 너 지금 아이고 아이고 지꾸려 아이고 엄마 엄마 조심해 혈압약 어디 있어? 안 가져왔어? 아이고 나 넘어간다 숨 숨이 아쉬워져 뷰 뷰 뷰하지마 당장 일어나지 못해 이 여보 잘됐네 애들 집 돌려받을 거면 이참에 아예 여기다 도장 찍어 나도 더는 못 참으니까 아빠 이게 뭐야? 이혼 서류? 엄마랑 갈라서겠다고? 다들 왜 나한테만 이러는 건데 저 년 때문이지 저 분류시가 다 꼬셔서 자기 편 만들었지 왜 저 때문인데요? 왜 제 핑계를 대요? 당신이 그동안 나한테 한지 아버님이랑 언니가 모를 줄 알아요? 내가 가지고 있는 증거들 당신이 악마라는 그 증거 그거 다 공유했다고 뭐? 이게 진짜 어디 내 부인한테 손만 대봐 야 너 이 새끼가 눈이 돌아도 적당히 돌아야지 이미 멱살을 잡아 정신 차려 엄마 일 이렇게까지 만들고도 아직도 이래? 오죽하면 아빠까지 이러겠어 제발 어른이면 어른답게 좀 그러 얘가 잘못한 게 뭐야 대체 눈을 씻고 봐도 열이면 열 다 네 죄야 그게 뭐 내가 뭘 어쨌다고 내가 나갈까? 내가 이 집에서 나가면 니들끼리 잘 먹고 잘 살겠냐고 딩동댕 정답입니다 그동안 당신이 세기랑 우리 사이 이간질한 거 세기 얘랑 못 살 만큼 괴롭힌 거 내 이때까지 참았고 당신이 직접 가서 무릎 꿇고 빌었다고 하니 이제 좀 사람 됐구나 싶어서 지켜봤는데 더는 아니야 우리 집안에 당신 같은 존재는 필요하기야 도장 안 찍으면 소송 갈 테니 그리 알아 소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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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그렇게 쉬운 줄 알아 생각보다 쉬울걸요 아버님 뭐 필요하세요? 저 인간이 저한테 쌍욕하는 녹취록이요? 그건 수백 개도 더 있고요 제가 스트레스 받아서 전화 안 받으니까 육두문자 보낸 것도 다 저장해놨어요 필요하신 거 말씀만 하세요 이것들이 진짜 내가 이 꼴 당하고 가만 있을 줄 알아 가만 안 있으면 너 무슨 쓰레기 짓을 하려고 배발 좀 정신 차리고 사람답게 살아 엄마 이게 다 오뽀야 오뽀 건조야 너 이런 아들 아니었잖니 너 엄마라면 껌뻑 죽었잖니 응? 지금 너 이러고 가만히 있을 거야 무린대로 거두리라 동네 시끄럽게 하지 말고 나가주시죠 아 직접 돈 내고 사신 집이니까 저희가 나갈까요? 그래 가자 니들은 짐 싸서 우리 집으로 가고 당신은 이 집에 혼자 살면 되겠구나 얘기 끝났으면 가실까요 아버님? 거니야 거니야 아니요 난 그럴 거지? 몰라 진짜 아빠 빨리 애들 데리고 나와 시동 걸고 기다릴게요 혹시 배고프시면 냉장고 열어보세요 냉장고에 뭐 있어? 아이씨 아 어제 먹다 남은 족발 있네 맥주도 있네? 다 가져가야지 가져가서 먹자 우리가 그 후 이렇게 그날 그 악마 같은 인간이랑 온 가족이 저런을 선언했습니다 끝장난 거죠 복수 대성공 물론 그 인간이 두 번 다신 그딴 소리 안찍거리겠다며 아예 집 명의까지 저희한테 돌려놓고 와서 빌고 또 빌었지만 이미 가족들 마음도 떠난 지 오래였죠 가식 덩어리 이중인격자한테 질린 겁니다 오죽하면 가족들마저 그랬겠습니까 제대로 쫓겨났죠 소송까지 가는 바람에 그나마 아버님이 정 때문에 챙겨주시려던 위자료도 못 봤고요 아 저희 명의로 된 집은 다시 들어가긴 좀 찝찝해서 세놓고요 지금은 아버님 모시고 신우랑 같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연락 절대 못하게 전화번호도 싹 다 바꿨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